보시면 대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대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보면 사전에 경고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고음이. 지금 의로사태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고려에 해당하는 응급실 사태가 경고음이거든요. 경고음이.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경고음이 왔지 않습니까 기아사태나 이런 걸 가지고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용평가회사들이 경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무덤덤하게 살더라도 이런 경고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나 오너들도 50년 60년 70년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사와 관련된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돌아가신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 같은 경우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유럽의 여러분들 거래처 사람들한테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당신 나라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그 사람들은 국제신용평가회사나 그런 imf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최원석 회장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때는 또 돈이 재개발 사업에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조금 무시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룹이 망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반도체 부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성장률 같은 걸 볼 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보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시죠. 이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톱뉴스인데 반도체만 바라보는 한국 반도체를 제외하면 역성장입니다. 성장이 제조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전기 사용량도 줄었고 원류 사용량도 줄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제조업의 가동률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조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반도체가 호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근실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 표를 오늘 좋은 자료를 매일경제가 제공을 했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개 제조업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때 원유 소비량하고 전기 사용량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균 원유 소비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2년에 비해 가지고 2023년도 그리고 산업용 전력 사용량도 1월에 25,670기가와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제조업 여러분들 생산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이네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체 제조업은 5.0%인데 반도체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마이너스는 매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착시현상 같은데 걸리게 되면 그러면 상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또 잘못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의로산업도 보게 되면 의로도 보면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의사 숫자 문제보다는 의사가 배치되는 배분되는 그런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의로계를 정통하게 아는 분들이나 또 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필수 의로가와 같은 부분에 배분이 안 되는 배치가 안 되는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제학이란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뭐 삶의 본질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경제 경영 문제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은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작지만 회전률이 높았던 거죠 환자를 보는 횟수가 높아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 정부가 R&D 예산을 깎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R&D 연구가 대단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네이처지에서 한국이 연구개발의 투자 성과가 놀랄 만큼 저조하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생산성이 아마 이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손을 댔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났죠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삽질을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 명이 해야 될 연구를 열 명이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자원이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오늘 동아일보 톱뉴스입니다 그게 돈은 아주 아껴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투입될 때 투입돼야 되고 100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만 원을 가지고 수행하면 안 되거든요 이 국제 잡지가 뭐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까 r&d가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채금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2%인데 이게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성과는 형편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국가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의 5.6% 한국이 5.2% 미국이 3.6% 일본이 3.4% 독일이 3.1%인데 연구성과는 세계 8위에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나 두 번째는 오버헤드 10명이 해야 될 연구를 100명이 하거나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돈은 피지 않습니까 돈은 피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한국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에 이런 종류의 낭비가 팽배 있는 겁니다 낭비가 이런 걸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 보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 보시니까 아무튼 서울중앙지검이 상고 끝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무혜미 결론 어쨌든 김건희 여사나 앞으로 한 남은 3년 동안 좀 조신해서 행동하고 국민들한테 눈을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에 남자들하고 통화를 3시간 4시간 왜 합니까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안 해가지고 그렇게 좀 소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렇게 강복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대통령실이 아마 조치를 취할 모양인데 아무튼 지켜보죠 이렇게 되고 오늘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탄원서에 대해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뭐 했다고 힘드냐 항전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참 무도한 일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상적인 얘기인 거죠 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뒷배경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국민이 많아야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의 독주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피니언 코너 사슬에 난공사가 많은 울릉도 공항 인연지체 비슷한 공법을 사용하는 가득도 공항은 괜찮은가 이제 좀 착실하게 뭘 해야 될 때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득도 공항도 공기단축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고 관공서를 지을 때는 마찬가지고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을 다녀보게 되면 공공 건물들이 랜드마크급의 여러분들 아주 멋진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뭐라도 지어야 되는 거죠 공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30년 걸렸지 않습니까 전체 완공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난공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시공에 강한 그런 건설회사들이 다 손을 절 정도가 되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굉장히 바람이 쐬고 물살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가득도 그래서 옛날에는 여객선 해난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산 가득도 조각 지역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수심을 깊고 그런 곳은 이제 신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착실하게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청담동 술자리자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가 끝나고 아마 곧 판결이 있을 모양이네요 한동은 지금 당대표가 10억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이 사건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당선이 안 됐습니까 김의겸 씨가 당선이 안 됐는 모양이네요 전으로 나오는 난 당선된 줄 알았는데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터 외압 없이 태어나서 윤석열과 한동은을 본 적이 없다 이 첼리스터라는 아가씨도 참 한심하네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 양반도 거짓말한 거고 첼리스터라는 아가씨도 거짓말한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발단이 됐던 첼리스터 A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해당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김의겸 씨는 이게 아마 민사가 관련될 건데 잘못하면 돈을 많이 잃겠네요 한동은 전 법무부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모든 종류의 심리가 다 종결된 겁니다 거의 최종 심리가인데요 판결 이전에 첼리스터라는 아가씨는 2022년 7월 자정 무렵에 청담동 소재 술집에 윤 대통령이 온 사실이 있느냐 원고척 대리인 질문에 대해서 없다 대통령과 한동은 전 장관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느냐 태어나서 한 분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일 텐데 한심하네요 전 남자친구 B 씨와 통한 녹음 파일이 술자리 의혹 제부의 단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전 남자친구 B라는 친구도 한심하죠 자기 애인하고 여러분 나눈 내용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팔아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전부가 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첼리스터대 A 씨는 정확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고 생각한다 누가 본인의 이름 전 남자친구인 B가 그러면서도 B 씨에게도 결국 술자리 의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본인이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B라는 남자친구가 현재 참 한심한 친구입니다 떳떳하게 진보 영웅으로 살아가라 내 한마디의 정권의 맹운이 달려 있다 넌 이미 영웅이 된 것이고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내 선택만 남았다 운동권들이 참 잘했던 방식이죠 당신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확실하게 거짓말 해라 아니면 몸을 살라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이런 표현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진보 영웅으로 살아라 기가 찬 거죠 통화 파일 등에서 너무 자세하게 술자리에 일어난 행동들을 묘사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고 중 한 명인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가 직접 물었는 모양이죠 제게 전화나 카카오톡에서 이게 다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자 첼리스트 A씨는 통화나 문자를 길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저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계속 진실을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어떻든 간에 배상액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10월 16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김의겸 씨가 공천에 탈락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물어주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 사람도 아마 관련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말을 계속 바꾸면 죄가 줄어듭니까 자신들이 진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저렇게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명예를 이렇게 크게 해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고 위정하고 무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나쁜 일입니까 지금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참 답답할 거예요 아니 받은 돈이 없는데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말을 꾸민 사람들은 또 그것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미진한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나그네 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힘껏 눌러주시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올해 88세입니다 88세인데 이제 뭐 친일파 이런 이야기 좀 접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덕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땅덩어리를 쓰러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친일파 친일파 파리 이런 거 좀 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감님이 또 계속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친일 분자를 요직에 앉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친일 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지하에서는 친일을 한 사람들은 있겠죠 이승만 근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친일 분자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학자적 양식에 따라서 다소 여러분들 일제 지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학자적 양식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런 친일 분자 이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권 정도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나이가 88세나 돼 가지고 지금 학자들을 친일 분자로 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다 이런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찬 씨도 여러분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신을 잘 해 가지고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더 아래가 되는 학자 출신이냐 이런 사람을 보고 당신은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썼으니까 친일 분자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낯살 좀 먹었으면 낯을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에 정말 어른이 없는 거죠 마지막 일은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비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친일 분자를 제발 정부 요직에 앉히지 말라 좀 쫓아내라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아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친일 파냐 이야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데 뭘 기여를 했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영감님이라는 생각 독립기념관장을 엉트리로 집어넣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쓴 사람이다 아니 반일 종족주의를 내도 읽어봤지만 뭐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옳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자꾸 등용하느냐 아니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당신이 대통령을 하든지 아니 이종찬이가 대통령해서 여러분들 임명권 행사하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겠냐 정말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나이 먹어가면 좀 잘 늙어 가자고요 나이 좀 늙어가면 젊은 사람에게 좀 양보하고 젊은 사람 생각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목소리 높일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창창하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할 때지 않습니까 아들뻘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자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광복회 회장이란 그런 그냥 완장을 차면 다 그렇게 그냥 끝까지 뭡니까 관 뚜껑 덮을 때까지 폐약질을 하려고 전문의 광복회장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는 달까지 온갖 폐약질을 다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종찬 회장은 저는 비교적 그래도 호의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처신하는 걸 보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네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뭐죠 가치가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정부에서 잘못 듣고 내가 목니를 뿌린다고 한다 목니가 아니라 위기다 아니 위기라고 생각해서는 당신 밖에 없는 거지 목니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당신은 목니가 아니고 우국 충정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종찬 광복회장의 처신을 보면서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반듯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양반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번에 뭐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나이가 든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생각했으면 그렇게 무리한 그런 행정명령을 낭발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종찬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란 거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의외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추범했겠습니까 그 당시 김구하고 이승만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의 차이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승만처럼 공산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도 좀 곱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899%가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겠지요 친일파들이 교묘하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추격시해 오는 것은 임에는 1945년 이전에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 1945년 이전에는 이시조선하고 여러분들 이시조선을 연계한 대한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해서 만들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민의 국가염 신민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시민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시민 신민에서 시민 이왕조가 뭐 그게 일당체제니까 정부가 다 이왕조 속했지 뭐죠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뭐죠 국민의 주인이 되는 물론 그 주인이 되는 것도 다 이제 패켰지만 그걸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이 한건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행패 뿌리는 것으로 이종찬 씨는 자기 인생 전부가 다 그냥 그걸로 다 재단이 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되게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마지막을 그 사람이 퇴장할 때를 기억하는 게 처음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본인 인생을 뭡니까 그냥 똥통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지 아무튼 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리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1919년 건국 주장은 좌파들이 이승만이 건국 아버지가 되는 게 두려워서 김구를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어거지입니다 이종찬이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도 부정하고 1910년 대한제국이 국건을 빼앗기고 일제에게 병탄당한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30년간 일제의 국건을 빼앗기고 강합통치를 받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역사적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506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8월 21일 동의하십니까 1300명 이름 투표를 해가지고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3%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96%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 분위기가 얼마나 평베한 사이였습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은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국제정시를 읽는 능력은 이승만 발치에도 못 미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건들이 다 지금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뤄보게 되면 생각은 자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시킨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반듯한 역사관을 가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관하고 세계관 인생관을 반듯하게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공병호 tv가 다른 매체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반듯한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으로 무장하고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길로 이끄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다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그냥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승만 이종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씨는 기본적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본래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든요 일제가 침략하더라도 국권을 잃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있어 왔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종찬 씨가 만든 주장이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동아일보에서도 비교적 여러분들 중한 글을 잘 쓰는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에서 억지가 만든 광복절 안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아주 글을 잘 썼네요 그리고 이종찬 씨하고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종찬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종찬 이름들 광복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식민지배 가운데서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1919년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제 때도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적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실체 없는 건국적 추진을 문제삼아 광복절 기념식을 파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착잡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6일자 홍범도가 본 홍범도란 제목의 칼럼에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이 마음 놓고 숨쉴 땅 한 자라가 없었는데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허수리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어놓았다고 쓴 데 대해서 이종찬 회장이 발끈해 가지고 광복회 홍보조직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저를 1948년 건국론자로 몰아붙이며 성토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었다는 평범한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그런 주장이 어떻게 1948년 건국론으로 연결되는지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찬 씨가 그동안 해온 행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송평인 논설위원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독립군이 마음 놓고 숨쉴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잃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 나는 8년 전인 2016년 9월 7일자 건국절은 없다는 제목에 갈름해서 선진국 가운데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강복절이 있으면 됐지 건국절까지 필요한지 의문이고 건국 시점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보면 국민국가의 핵심인 국민통합의 과제를 소홀히 하기 쉽고 굳이 건국절을 정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면 어떤 한 논리로 1948년 건국절 추진에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그런 내가 졸지의 1948년 건국론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수가 틀리면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2위를 제기하는 성급함이 있지 않은가 진적 생각하게 됐다 나이가 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의 진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기 한 대목 지적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종찬 회장이 수가 틀리면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2위를 제기하는 성급함이 있지 않는가 진적 생각하게 됐다 개인적 책임에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종찬 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인 거죠 누가 만약 과거에 어느 시점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삼는가 적절하다고 묻는다면 나는 1948년이라고 답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1948년도의 건국일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종찬 회장은 더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1919년 건국을 주장하다가 일제의 강점기에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래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1919년에 건국을 했다고 주장해야 건국했으니까 국건을 잃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배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려니 스스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적은 없고 단지 나라의 정체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듯이 억지도 그렇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에 동조를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 강화문 사건에서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나 안 잃었나 물어보는 그냥 나라를 잃었다고 대답하고 이 악마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늙으면 이렇게 안 되죠 예심도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지혜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통찰력이나 식경 같은 게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서 더 풍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종차 내장이 스스로 식민 지배하여 있는 나라의 존속 여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내놓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국제법 교수에 놀리고 따르고 있는 뜻하다 그러나 학문인 철학에서 현대정신을 대표하는 후설에 따르면 학자라고 해서 전문가의 일반적 건의로 함부로 일상세계의 의식을 식민화하려 해서 안 된다 학술대의 한 구석에서 주장할 수 있는 특이한 의견에 기대해서 한 나라의 광복회장이 국가의 공식 행사인 광복절 기념실을 쪼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조상을 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욕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조상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조상이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 후손들이 특별한 여러분들 무슨 역할이나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 문제를 바라볼 때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조선을 식민화한 데 적극적이 된 일본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다 죽은 것이고 지금 현대 일본인은 그때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생각하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거 하고 본인이 이런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이 그게 철두철미한 개인주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은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 60년 기념 사업회의 고문으로 이종차 내장이 위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종차 내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박하지만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민이 그렇게 허술하게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되었을 리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의 가욕을 부리다가도 199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50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날을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구나 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딱히 부러워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쿡 찍어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보다 나이값 좀 해야 안 되겠냐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 요즘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나이가 88인데 삶은 여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억지 궤변을 뿌리고 땡깡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철 좀 들으라는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80에도 여러분들 땡깡을 뿌리고 90에도 땡깡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성도 중요하고 품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대개 여러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이나 인생관이 뒤틀리게 있으면 얼굴도 털어집니다 얼굴도 그래서 얼굴이 험상 굳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얼굴이 곱게 안 늦는다는 겁니다 왜 항상 뺏다 가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뺏다 가게 보면 현상을 뺏다 가게 보면 자기 인생도 다 뺏다 가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복회장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발 다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먹고 살게 할 게 만만치는 세상이니까 정신 좀 차리고 반듯하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보면 일상이 항상 축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죠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간에 대부분의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이고 그러니까 항상 지겨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북구 유럽에서도 여러분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날씨도 우울하고 삶은 편하고 이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이 참 중요하거든요 목적이 있는 삶 그런데 이게 노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생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여생 여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60에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생활 한 것만큼씩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거의 30년 정도가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언어가 좌파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또 우파적 생각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노년에도 여생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는데 목적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일상의 의미를 찾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고 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자기 몫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담당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여생이다 노년에 처하신 분은 여생이다 이 단어부터 안 써야 되는 거죠 직장을 마치고 나면 30년이 남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30년이 어떤 시간인 거 아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자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은퇴할까지가 3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위 시각 자기의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지 않습니까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를 함께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방송을 제가 오래오래 계속하겠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투영되는 소위 내용은 방송을 하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역사관의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돼서 이러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30년을 보는 겁니다. 30년을. 이 방송도 30년 보고 하는 겁니다. 30년 정도. 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항상 30년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주이니까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 장수의학을 하셨는데 전남대학의 연구습자 교수니까 상당히 권위자하신 모양이네요 조선의 고정 칼럼을 가질 정도니까 나이가 들어도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 수 있다 이 목적을 아무도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쳐도 제공할 수 없고 아들 딸도 제공할 수 없고 국가도 제공할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장수 지역의 공통적인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사회 보급하려는 블루존 프로젝트의 주요 실천 행동 강령 중 하나가 목적이 있는 삶이다 아마 이제 국제적인 그런 합동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블루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 수냐 그런 프로젝트 아마 이 프로젝트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장수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리스의 해변 도시들을 방문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하라는 의미다 목적이 있는 삶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케가이 호스타리카 니코야 주민들의 플랜데비다 가 아마 목적이 있는 삶의 아주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활기차게 삶을 이어가는 관습이다 그게 장수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때문에 장수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등목이다 무료하면 빨리 늙지 않습니까 무료하면은 사람들이 무료하면은 은퇴 이후에 삶을 아무런 목적 없이 무료하게 보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거는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적인 거죠 반면 은퇴 이후라든 목적을 가지며 스트레스가 줄고 봉착할 난간을 극복할 정신적 해별이 생긴다 극복해야 될 달성해야 될 목표를 작은 것 중간 큰 것을 계속 만들어서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성취감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목적이 있는 삶 목표를 세워 사는 삶 의미를 찾아가는 삶 그 결과 심리적 안정과 면역체계 강화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활동 참여가 늘고 적극적인 유대를 형성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게 만들어서 뇌의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한다 따라서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삶의 목적을 정리하고 이것을 달성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철학적인 질문인 거죠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고 누구에나 통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각자가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아마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며 살아가야 진정한 장수에 이를 수 있다 아주 짧지만 멋진 이야기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오키나와의 익히가이라는 익히가이 익히가이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의 철학으로 그들의 장수와 행복의 비결 중 하나로 여기집니다 익히가이는 일본으로 삶의 가치, 삶의 이유를 뜻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삶의 목적과 보람을 찾습니다 AI가 답을 이렇게 해주네요 익히가이는 아침에 일어난 이유로 해석되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것은 강조합니다 익히가이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삶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 지나치게 옛날 사람만 많이 만나지 않고 또 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회고적인 사람을 계속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는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된 목표도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도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중심이 뭡니까 자립자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직장생활 한 것만큼 지나면 남은 것이 여생인 거죠 몸 관리도 잘하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구덩구덩 하지 말고 씩씩하게 뭐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오키나와의 익히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니코야반도 코스타리카 이 플랜데비다 오키나와의 익히가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장수와 행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의 계획 또는 목적을 의미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표를 찾고 이것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이런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글을 쓰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쨌든 오늘 목적이 있는 삶은 젊은 날이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이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광고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다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로사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실 상황이 조금 많이 나빠졌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와여대 고려대 서울대는 빼고 서울대도 알린이 세웠으니까 서울대, 연세대학교 이런 모든 대형 병원들의 기초는 미국의 의료 성교사들이 크게 역할을 했죠 미국 성교사들하고 캐나다 특히 이제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성교사들도 많은 힘을 대한 거죠 이 책 여러분들 보시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셨는데 많이 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가가 여러분들 독자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울면 글을 읽는 분들이 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도 많이 읽으시고 주변에 많이 전해 주시면 저도 굉장히 힘이 안 되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도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읽고 그냥 이렇게 읽어주고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